안녕하세요 대왕대비 맘 신궁입니다. 이번에도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제가 준비했는데 흔히들 백만무당시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.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이다. 무당판이다. 저도 그게 참 유감스러워요. 저 때만 해도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움직였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 길 들어오시면 돈 많이 버시는 줄 알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저희 같은 데 무속집에 이렇게 찾아러 오셨을 때 일반 분들이 좋아서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. 그냥 신가물 있다는 이유로 무당. 그리고 말문도 안 터지고 그냥 신기운이 있다는 이유로 무당이 돼서. 그런데 이 길은 배경이 정말 고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. 보이지 않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. 그런데 지금은 요즘 무속인 선생님들도 너무 신고 나는 신딸이 신 자식이 40명이다. 난 몇 명이다. 이렇게 자랑하시고 움직이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왜 힘들게 가셨던 선생님이시라면 무조건 가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거든요. 이 길은 돌아오기 전보다 돌아오니까 더 힘든 길인데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닌데. 그런데 이제 무속 선생님들 그냥 신고 태라 뭐 해라. 이런 지금 형태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저도 이런 촬영을 다니다 보면 사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한국 사람은 100% 다 신가물이다. 다 신기는 이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신가물 있어. 뭐 신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가고 신가물을 이렇게 재워가면서. 무속 선생님들 이렇게 방송을 해가면서 감을 재워가면서 가는 거예요. 그럼 신가물이라고 해서 다 신 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. 아닙니다. 그러면 저희 집 지금 저희 옆에 있는 식구들 다 무당돼야 돼요. 저도 막 가끔 그런 촉이 있거든요. 네. 이런 거는 좋다. 그런 느낌 어느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. 그런데 그 정도 갖다가 남의 기륭화복을 갖다가 판단한다는 기운은 아니라는 거지. 뭐 흔히들 이제 신 내림이 이제 무당이 되시기 전에 신병이라는 걸 대부분 겪으시잖아요. 그러면은 신병이라는 걸 만약에 겪고 있다면 그것도 무조건 신 내림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. 아닙니다. 본인이 무당이 될 거 아니면 재워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. 일반인분들이 유튜브나 뭐를 통해서 아는 소리 아는 거 하나 갖다가 열 개를 아는 것처럼 움직이다 보면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본인이 그런 말 알아서 하세요. 왜 말해줄 게 없잖아요. 좀 신기하네요. 일단 그러면은 한번 네. 이어서 네. 또 다음화를 찍어볼 건데 네. 제가 사실은 준비한 주제가 네. 유튜브상에 많은 비방법들이 나와 있잖아요. 대박나는 비방법 아니면 꿈 해몽이라든지. 정말 그거 미치겠네요. 정말 그거 미치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